입술 화장을 해서 후루룩 소리가 좀 날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입술 화장을 다 지워드세요. 찍어야 될까요? 다른 음식들도 맛있었는데 이 음식이 시리얼이 너무 맛있어. 시리얼은 진짜 배 한 번도 맛있어. 다들 아침 거르지 말고 시리얼이라도 먹고 나가야 돼요. 서울 올라오고 난 전부터는 아침에 시리얼먹을 여유가 없었어요. 오랜만에 약간 여유가 된 느낌? 오레땡이라고 이거 뭐라고 하지? 마시멜로? 이런 초코링 같은 거랑 마시멜로랑 같이 있는 시리얼이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어릴 땐 그걸 많이 먹었어요. 되게 맛있게 먹으면 풀 plu기